안녕하세요. 오늘은 둘다섯의 긴머리소녀 C키로 설명드릴건데요. 이 곡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때 처음 접하긴 했어요. 그때만 해도 엄청 좋다고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한 십몇 년이 지나고 그 선생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 곡이 들을수록 좋더라구요. 멜로디도 예쁘고 뭐 최근에 그 맛있는 녀석들에서 김준현님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 더 멋있던데요.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이라는 거 전주도 멜로디 예쁘니까 한번 먼저 들려드리고 천천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마디부터 살펴보면 소울 해서 이제 목과춤 마디를 시작해요. 3번 줄 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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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멜로디 세 끼로 여기 3플렛의 1번 줄 소울을 눌러준 상태에서 오일 동사 삼사 삼사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미 그럼 세 끼 눌렀던 걸 띄워줘야죠. 그래서 오일 동사 삼사 그 다음에 레 레는 이사 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솔 솔 미 네 그리고 세 번째 마디 F에서 도래 도시 라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이제 근음 4번 하고 멜로디 2번 줄 사이 동시 치고 3번 사이 동사 삼 레 레 할 때는 2번 줄 세 끼로 눌러주셔야 되죠. 사이 동사 삼 레 도 시 사이 공사 삼 레 도 시 그리고 네 번째 마디에 라 솔 미 이렇게 넘어가요. 그러면 근음 4번 마찬가지고 3번 라 멜로디는 4번 3번 사 사 삼 동사 삼 사 그 다음에 솔은 다 떼주고 솔 솔 미 해서 이제 C코드로 넘어가요. F 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사이 동사 삼 레 도 시 라 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에 솔 파 미 레 도 시 해서 C코드 미 할 때는 5일 동사 삼 사 오일 동사 삼 파 미 1번 줄 들어 되죠. 파 미 떼주고 오일 동사 삼 사 파 미 그 다음에 G코드에서 레 도 시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세 끼로 3플릿 2번 줄 를 누른 상태에서 6 동사 삼 도 시 6 동사 삼 도 시 1플릿 2번 도 시 그리고 마지막 그 두 마디 연결해보면 미 오일 도 사 삼 사 파미 6 도 사 삼 도 시 그 다음에 마지막 C코드에서 도 그 다음에 솔 빗소리들 하면서 노래가 들어가는데 근음 5번하고 C코드의 근음 5번이랑 도 멜로디 2번 줄을 동시에 치고 오일 동사 삼 삼 사 그리고 C코드 한마디는 근음을 친 다음에 1 2 3 1 2 솔 해서 빗소리들 이렇게 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C코드 두 마디 연결해보면 도 시 도 4 3 4 3 4 5 1 2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천천히 전주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솔 3번 솔 솔 그 다음에 미 메 도 메 도 시 라 솔 미 파미 레 6 태 도 도 도 1 2 1 2 1 2 2 2 no 오르는 모습 달처럼 담스러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난다 할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처음에는 긴 머리 소녀야 할 때는 기본 아르페줄에서 근 3 2 3 1 3 근 3 2 3 1 3 이렇게 하고 눈먼 아이처럼 거기부터는 조금 노래가 세지니까 거기는 근 3 근 3 1 2 3 1 2 3 이렇게 1 2번을 동시에 같이 튕기는 거 근 3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아르페지오 하는 것도 좀 섞어서 쳐주시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전주 아까 친 거에서 처음에 지금 설명드린 거는 해머링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게 한 건데 제가 칠 때는 보통 해머링을 좀 넣어서 쳐요 그래서 솔, 솔, 미, 레, 도 여기서 도, 레 할 때 여기도 도레 이렇게 그냥 레을 쳤죠 아까는 레, 도, C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칠 때는 이렇게 쳤어요 도, 레, 도, 레, 도, 시, 도, 시 그리고 또 라, 솔, 미 파미 할 때도 미, 파미 미, 파미 미, 레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미 미 미, 파미 미, 파미 미, 파미 되게 그 다음에 레 도, 시 할 때도 도, 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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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주를 그냥 전주 한 번 더 치고 다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만 연습하시면 똑같이 치시면 되니까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